안녕하세요.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시세무조사 선정방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선정방식은 정기세무조사 방식이 있고요. 수시세무조사 방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교 설명을 해드리면 정기세무조사 선정은 납세자가 법의세 신고를 하거나 소속세 신고를 한 후에 그 신고내역을 단순하게 검증하는 차원의 비교적 간단한 세무조사를 정기세무조사라고 합니다.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주로 성실도 분석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수시세무조사 선정은 납세자의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아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수시세무조사라고 합니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하게 수시세무조사 선정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세무조사 선정사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세무조사 선정사유는 국세기본법 제81.6 제3항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다음 각호 1, 2, 3, 4, 5가 있는데 상기 5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 5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시세무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5가지 사유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5가지 사유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세무조사 선정사유 첫 번째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무신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이 사업자들이 부도가 나게 되면 경황이 없어서 세금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고를 수습을 하고 부도 상황을 수습하고 나중에 재기하려고 하다 보면 이 무신고한 경우에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추계과세를 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소득률만큼 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신고를 했더라면 부도가 날 정도면 거의 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거의 세금이 없다는 것이죠. 신고를 하셨더라면 그렇게 많은 세금이 고지가 안 될 텐데 신고를 안 해가지고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그런 안타까운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신고를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 선정사유 무자료 위장 가공 무자료 위장 가공은 자료상 자료를 말합니다. 실물 거래 없이 자료만 돈을 받고 주고 받고 팔고 사는 그런 행위를 하다 걸리면 수시세무조사를 받습니다. 무자료 위장 가공 거래를 부득이하게 많이 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입찰을 보거나 기업 평가를 받을 때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실물 거래 없이 사업자 간의 뺑뺑이 거래라고 하는데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무자료 거래를 하다가 수시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탈세 제보를 하다가 탈세 제보가 되면 수시세무조사를 하고요. 또 네 번째 신고 내용의 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을 때도 세무조사를 합니다. 명백한 자료가 나왔다. 그럴 때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걸리면 세무조사 받습니다. 이렇게 수시세무조사 선정 사유 다섯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다섯 가지 사유 매우 중요하죠. 이 수시세무조사 선정 대상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내가 수시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조사 공무원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까. 이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항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소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에 고충을 신청하거나 또 만약에 조사가 완료된 시점이라면 조사의 불복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세무조사의 부당함을 접수를 하면 대법원 판례가 납세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절차적 규정을 위배했다고 해서 납세자의 편을 들어서 잘못 부과된 세금 전체를 다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계 최근에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계에서 이거 너무 수시세무조사 선정 규정이 납세자 편의 위주로 되어 있다. 탈세를 한 사람조차 이런 절차적 규정을 문제 삼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세금을 피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학계에서 오히려 국세청 편을 들어주는 그런 발표를 한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어쨌든 이런 납세자에게 이런 유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잘 숙지하셔서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내가 불이익하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돼서 세금 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